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의료 공백 사태로 운영에 차질이 생긴 응급실에 오늘부터 군의관들이 투입됩니다. 일단 5개 기관에 15명이 투입되고 9일부터 군의관과 공보의 235명이 위험기관 중심으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제11호 태풍 야기가 필리핀을 강타하며 홍수와 산사태로 최소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태풍 야기는 세력을 확장하며 북서진에 내일 새벽쯤 중국 남부 해상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아공에서 지난달 지구로 떨어진 희귀 운석이 공개됐습니다. 지름 5cm 미만에 무게가 90g 정도인 작은 운석인데 현무암과 비슷한 특징을 가진 아콘드라이트 운석으로 분석됐습니다. 프랑스가 25년 만에 신규 원자로를 가동하고 늦가을 쯤 상업용 발전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을 방문한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원전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중요한 에너지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정부는 현재 응급실 위기는 이번 의정 갈등 탓이 아니라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해서 생긴 오래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증 환자를 병의원에서 진료하고 응급실에 군의관과 공보위를 투입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정부는 응급실 운영의 핵심 기능인 중증 환자 진료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와 비교했을 때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오히려 66명 늘었고, 중증 질환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7곳만 줄었다는 겁니다. 응급실 의사 숫자가 줄어든 건 전공이 집단 이탈 탓으로 군의관과 공고의를 추가 투입하면 점차 나아질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응급실의 진료 차질은 의정 갈등 탓이 아닌 필수 의료 인력 부족에 따른 오래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정부 정책대로 의사 숫자를 늘려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입니다. 중증 응급 질환의 진료 제한은 새로 발생한 문제라기보다는 필수 의료 인력 부족에 기인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의료기관별로 모든 질환에 대응하지 않더라도 이성과 전원의 효율적인 운영은 가능합니다. 정부는 현재 응급실은 99%가 24시간 정상 운영 하며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응급실 붕괴는 없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통상 연휴에는 평상시보다 환자가 1.6배 늘어나긴 하지만 이 가운데 경증 환자가 80%에 달한다며 병 의원을 찾아가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대응 체계도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다는 게 의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당장 며칠 뒤 상황조차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과부하라는 의료진과 버틸 여력이 있다는 정부의 평행선 대치는 8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정부가 오늘 응급실 운영에 일부 차질이 생긴 의료기관에 군의관 15명을 투입합니다. 아주대 병원과 이대 목동병원에 각각 3명, 충북대 병원과 세종 충남대 병원에 각 2명, 강원대 병원에 군의관 5명을 파견하고, 9일부터는 군의관과 공보의 235명을 위험기관 중심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근무당 의사 2명이 근무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지자체와 병원의 신청을 받아 필요로 하는 전문 과목에 최우선으로 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군의관과 공보의 차출로 군부대나 농어촌 의료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공보의도 조건 없이 그냥 차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순환당직제를 통해 중증 응급진료 공백을 방지하겠으며, 급성 대동맥 증후군과 소아급성 복부질환 등 5개 질환은 주기적으로 응급의료 자원을 조사해 전국 단위 365일 순환당직 일정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콜레스테롤의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적절한 관리를 강조하기 위한 콜레스테롤의 날입니다.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건강에 나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잘못된 건강 정보라고 합니다.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백종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9월 4일은 지질동맥경화학회가 정한 콜레스테롤의 날입니다. 콜레스테롤의 오해를 바로잡고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정한 날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세포막과 호르몬, 소아액의 성분이 되는 영양소로 장기의 기능과 상태를 정상으로 유지하는 호르몬을 합성하는 데 쓰입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지만 무조건 줄여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주 영양소 가운데 지방과 연관이 깊고 혈액이 혈관 속에서 덩어리지는 현상인 혈전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신체의 각 기관에 공급되는 혈액의 양이 줄면서 심뇌혈관 질환을 불러옵니다. 하지만 콜레스테롤이 모자라면 혈압과 수분 조절 이상, 소아 불량과 우울증, 심각하면 뇌경색이나 뇌출혈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게 건강에 해가 된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총 콜레스테롤과 고밀도 지단백인 HDL, 저밀도 지단백인 LDL, 중성지방 등 4가지로 나뉘는데,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이고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는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HDL 콜레스테롤은 혈관에 쌓인 불필요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청소부 역할을 해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각각의 수치를 정상 범위로 맞추는 관리가 필요한데 전문가들은 정기검사를 받는 게 첫걸음이라고 강조합니다. 또 건강에도 2년마다 수치를 측정하고 당뇨병이나 고혈압, 심혈관 질환 가종력 등의 위험 요인이 있으면 최소 1년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무더위로 악명이 높은 일본이지만 특히 올해 6월에서 8월은 역대 가장 무더웠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태풍 10호가 끝난 뒤에도 일본 수도권에선 기습폭으로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태풍 10호가 물러난 다음 날 일본 17개 지역의 기온은 34도를 넘나들었습니다. 절기상 가을로 접어들고 있지만 무더위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6월에서 8월은 일본 기상 관측사상 가장 더웠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후쿠오카현 일부 지역은 41년속 최고 기온이 35도를 넘었고 도치기현은 41도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올해 6월에서 8월 평균 기온은 평년과 비교했을 때 1.76도가 더 높았습니다. 평균 기온은 20세기 맞춘해서 4.5도를 요청하여 있습니다. 순식간에 쏟아져 내린 비로 도로는 강으로 변했습니다. 태풍 10호가 지나갔는데도 수도권에 또다시 기습폭우가 쏟아진 겁니다. 도쿄도 인근 치바현은 한때 시간당 40에서 50mm의 많은 비가 내렸고 주민 11만 2천 명에게 피난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폭우로 토사가 유실되면서 통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대기가 계속 불안정한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며 기습폭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9월은 태풍이 가장 많은 시기인 만큼 또 다른 태풍에 대한 긴장도 늦출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제11호 태풍 야기가 필리핀 곳곳을 강타해 최소 14명이 숨졌습니다. 필리핀 재난당국은 많은 비가 내리면서 홍수 산사태 등으로 최소 14명의 목숨을 잃었다면서 생존자 수색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닐라 동쪽 안티폴로에서는 산사태로 20대 임신부를 포함해 3명이 숨졌고 다른 마을에서도 주민 4명이 불어난 개울에 빠져 익사했습니다. 세부에서는 산사태로 주민 4명이 사망했고 동부 나가시에서도 2명이 물에 빠져 숨지는 등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피해 지역 학교에 휴교령을 내리고 공공기관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필리핀을 휩쓸고 간 태풍 야기는 세력을 확장하며 중국 남부지방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기록적 폭염과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땜 건설로 물에 잠겼던 마을이 수위 저하로 30년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스 중부 모르노스 땜 건설로 1970년대 말 물에 잠겼던 칼리오 마을은 최근 몇 달간 지속된 가뭄으로 땜 수위가 낮아지면서 물 밖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당시 이주한 주민은 땜 수위가 평소보다 40m 낮아졌다며 옛 마을에 흔적이 남아있어 장인의 2층 집과 그 옆에 있는 사촌들의 주택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칼리오 마을이 물 밖으로 드러난 건 지난 1990년대 이후 처음입니다. 그리스의 지난 6월과 7월 평균 기온은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그리스 전역에 걸쳐 몇 달 동안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습니다. 파티 빌월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은 연중 무효로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는 원전은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저지를 위해 중요한 에너지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빌월 사무총장은 어제 서울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산업통상저원부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청정 에너지 확대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빌월 사무총장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원은 기상조건에 크게 좌우된다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원전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한국 정부를 지지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더 많은 국가가 참여하도록 다양한 국제 포럼 등을 통해 장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국내에 원전을 건설하지 않는다면 왜 자국에서 하지 않는 것을 수출하려 하느냐는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에너지 정책을 원전 중심으로 수정한 것이 원전 수출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의 원전 강국인 프랑스가 25년 만에 신규 원자로 가동해 들어갔습니다. 프랑스 전력공사는 원자력안전청의 승인을 받아 노르망디 해안가에 있는 플라망빌 원전 3호기가 핵분열 연쇄 반응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전력공사 측은 지속적인 핵분열을 통해 원전의 출력이 25% 수준에 도달하면 국가 전력망과 연결해 상업용 발전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상업용 발전은 늦가을쯤에야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플라망빌 3호기는 프랑스의 57번째 원자로로 애초 2012년에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인력 부족 등의 영향으로 12년이나 지연됐습니다. 이에 따라 애초 4조 원 수준이었던 건설 비용도 4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오는 2035년부터 15년간 최대 15개의 원자로를 추가로 건설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우체국예금보험법 개정안을 비롯한 8개 비증점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과방위가 소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처리한 건 석 달 만에 처음입니다. 이번에 소위 심사를 통과한 우체국예금보험법 개정안은 우체국 보험 고객도 민영보험처럼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밖에 IPTV 사업자의 경영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인터넷 방송법 개정안 등도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제45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에서 기름을 빠르게 걸러내는 국자를 개발한 경북 신광중학교의 김태영 학생이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기름 잡는 국자는 잔을 가득 채우면 오히려 술잔이 비게 되는 개형배의 원리와 구조를 응용해 제작했는데 기름 150ml를 2분 만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김태영 학생은 국물 요리를 좋아하는 아버지와 기름을 걷어내며 힘들어하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작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총리상은 버스에서 여러 카드가 동시에 인식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패러데이 렌츠의 법칙을 활용해 접이식 교통카드를 발명한 세종 한솔고등학교의 김예원 학생이 수상했습니다. 향후 진학 계획을 묻자 김태영 학생은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발명가가 되고 싶다고 했고, 김예원 학생은 IT 분야에서 창업해 대한민국을 IT 패권국으로 만들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과학자들이 지난달 이스턴 케이프주 상공에서 떨어진 희귀 운석을 공개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지시간 3일, 남아공 위트워터스트랜드 대학 교수팀은 지름 5cm 미만, 무게 90g 정도인 작은 운석 조각을 공개하며, 이 운석에 발견된 마을의 이름을 따서 은쾌바 운석이라고 명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수팀은 지난달 25일 하늘에서 청백색과 주황색 줄무늬에 빛을 띈 유성이 땅으로 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폭발음을 내며 여러 개의 작은 파편으로 갈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운석은 9살 소녀가 은쾌바에 있는 조부모님 집에서 놀다가 반짝이는 검은 돌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를 주워 엄마에게 줬고, 이것이 대학교 측에 전달되며 공개됐습니다. 교수팀은 은쾌바 운석이 현무암과 비슷한 아콘드라이트 운석으로 희귀한 유형의 운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딥페이크로 만든 성착취물을 피해자 지인에게 유포한 10대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10대들의 딥페이크 범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 경찰이 관련 혐의로 입건한 피의자 10명 가운데 7명이 10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딥페이크로 만든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10대 A군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등학생인 A군은 SNS를 통해 피해자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넘겨받아 피해자의 친구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성폭력 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제공 혐의로 송치된 A군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A군이 유포한 합성 사진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로 본 겁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은 배포 의도가 없더라도 제작자와 소지자까지 처벌할 수 있고 형량도 더 무겁습니다. 검찰은 A군이 초범이고 소년범이지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10대 청소년들의 딥페이크 범죄가 잇따르면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찰이 관련 혐의로 입건한 피의자 상당수가 10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입건된 딥페이크 관련 피의자는 모두 178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10대가 131명, 74%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20대가 20.2%, 30대가 5.6%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지난달 26일부터 닷새간 딥페이크 집중 단속을 벌여 피의자 33명을 특정했는데 역시 10대가 3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검거된 7명 중에서도 6명이 10대였습니다. 청소년 성보호법을 적용해 엄격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딥페이크 사건의 절반은 피의자가 붙잡히지 않고 잡히더라도 구속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학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찰에 신고된 딥페이크 범죄는 793건인데 검거 건수는 389건으로 절반에 그쳤습니다. 또 같은 기간 검거된 403명 가운데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경우는 16명으로 4%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 통계를 보면 구속된 피의자는 4명으로 전체 피의자 146명에 2.7%에 그쳤습니다. 연예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이어지면서 최근 기획사들이 잇따라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획사들의 속사정을 들어보니 상황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잇따르는 연예인들의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결국 기획사들이 최근 잇따라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JYP와 YG,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통해 엄정대응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하이브와 SM 역시 증거자료 확보나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소 기획사들 역시 연이어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티스트를 지켜달라는 팬들 목소리에 대응에 나섰지만 기획사들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팬들의 제보와 신고가 쏟아지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 모니터링과 고소고발 조치뿐. 그나마도 딥페이크 영상이 올라온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수사가 난항을 겪기 일수인 데다 영상 삭제와 차단 역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한 대형 기획사 관계자는 화이트 해커라도 구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마저 했다며 심각성을 전했습니다. 모니터링 등 대응을 맡을 조직을 꾸리기 어려운 중소 기획사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결국 업계에선 기획사나 소속사 차원의 대응은 한계에 봉착한 지 오래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나아가 과거부터 계속된 연예인들의 피해에 정부나 정치권이 적극 대응했다면 일반인으로까지 피해가 커지는 일은 없었을 거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예인들 대상으로 먼저 사건들이 벌어지면 그게 마치 그걸로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인들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어떤 전조전상 같은 거거든요. 끝을 모르고 확대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조속한 제도적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사태와 관련해 텔레그램 측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긴급 삭제를 요청한 성범죄 영상물을 모두 지웠습니다. 방심위는 텔레그램 측이 지난 1일 긴급 삭제 요청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25건을 모두 삭제했다며 사과의 뜻도 함께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텔레그램 측은 동아시아 지역 관계자의 공식 이메일을 통해 최근 한국 당국이 자사 플랫폼에서 불법 콘텐츠를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알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방심위 측과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사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방심위 측에 자사와 소통할 전용 이메일을 전달하며 앞으로 신고 대상 콘텐츠의 삭제 여부를 즉각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심위 측은 텔레그램의 견해 표명은 매우 발전적이며 협력 의지도 분명히 밝힌 만큼 사태 해결에 큰 물고가 트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는 소식에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는데 마냥 쉴 수만은 없는 워킹맘들 사이에서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다양한 표정을 이현정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임시 공휴일이 가장 반가운 건 일에 지친 직장인들. 장병들뿐 아니라 잠시 일터를 벗어날 수 있는 직장인들도 사기가 진작되는 것 같습니다. 주말과 휴일을 지나 화요일은 10월 1일 국군의 날, 목요일은 10월 3일 개천절까지 퐁당퐁당 징검다리 연휴를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상인들은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올여름 극심한 무더위 때문에 손님들 발길이 끊겨 힘들었는데 회복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뻥튀기만 예를 들면 한 100개 나가는데 공휴일 전날이나 공휴일날은 한 150개, 200개. 어떻게 나와? 그렇게 더운데. 못 나와요. 진짜 올여름 망했어요. 많이 많이 와주세요. 서비스 잘해드릴게요. 하지만 임시 공휴일이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를 안 가는 아이들은 신나지만 일을 쉬기 쉽지 않은 엄마의 어깨는 무거워졌습니다. 회사원들이 점심 저녁에 찾는 오피스 상권 상인들은 평일 매출에 주로 기대는 만큼 임시 공휴일이 반갑지는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 지정은 단순 휴무일의 의미를 넘어서는 만큼 군의 노고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앞서 우리 학생들이 발명한 기름 잡는 국자 접이식 교통카드 보고 오셨는데요. 아이디어에서 그치지 않고 연구를 거듭해 훌륭한 발명품을 만들어낸 모습이 정말 대견하고 멋집니다. 세상을 바꾼 발명도 시작은 작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했겠죠. 학생들이 직접 밝힌 포부처럼 기후변화를 막고 우리나라를 IT 패권국으로 만드는 위대한 과학자가 탄생하길 기대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